일단 너무 감사해요. 다른 어떤 교재보다도 그리고 다른 어떤 수업보다도 제 커리큘럼을 따라 가시던 안 가시던 V단어를 정말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를 좀 봐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해요. 그 정도로 제가 여러 많은 수업들이 있지만은 저도 애착이 좀 가고 하면서도 재미있는 수업이고 그만큼 시험장에서 임팩트가 큰 녀석 V단어 2025 OT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써놨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을 다 담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젠 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이제 2025 버전을 만들면서 단어가 무슨 수업이 필요해?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제가 좀 많이 깼다라고 하는 교재이자 수업이지 않나 싶어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무슨 암기용 단어장을 그냥 제 이름만 딱 붙여가지고 그냥 팔아먹으려는 그 심사는 아니고요. 이건 독해 수업을 위함이에요. 그냥 단순 단어 암기만을 위한 것을 요청하신다면 그건 시중에 2000단어 3000단어 막 들어가 있는 좋은 편집 잘된 단어장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V단어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단어가 진짜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단어를 내가 막 테스트를 걸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이게 선지나 본문을 뚫어낼 수 있는 치명적 단어로서 작용할 거야. 아는 단어, 알아야 할 단어, 그리고 정답이 키가 되는 단어들. 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릴게요. 이 질문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첫 번째, 이건 당연히 수업이 메인이고요.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재만으로도 뭐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걸로는 뉘앙스 파악이 안 돼요. 단어에 제가 본질적 이미지와 이미지를 확장시켜서 네가 아는데도 못 골랐었던 선지까지 가게 만드는 게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말투와 표정, 춤, 노래까지 제가 온갖 것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은요. 재밌어요. 막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짬짬이 들어도 될 만한 정도예요. 점심 먹을 때 아니면 저녁 먹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틀어놓고 가시면 돼요. 필기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복습을 무겁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치명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녀석. 그게 바로 이걸 겁니다. 좀 변화된 걸 말씀드릴게요. 매년 제가 뭐 개정을 하는데 V단어는 원체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보시니까 제가 매년 나오는 모의고사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거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여러 번 나오면서 치명적으로 나왔네 라는 걸 좀 정하는데 작년은 277단어였어요. 근데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엄청 많이 늘은 거예요. 제가 인강 처음 런칭했을 때 V단어가 아마 200 초반대인가? 190 몇 번인가? 이랬었는데 이게 점점점 세월을 거듭하는 순간 더 미친듯이 많이 나오는 녀석들의 누적치가 좀 쌓여서 제가 총 302개의 단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암기용 단어장이 아니야. 나한테 이 질문 좀 하지마. 선생님 V단어만 하면 단어 암기 안 해도 되나요? 뭔 소리야? 네가 302개 단어 가지고선 아예 뭐 보인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지 못할 거 아니야 애들아. 그러니까 암기용 단어장이 아니라는 거 이건 독해를 위한 치명적 단어의 이미지 확장을 위한 수업이라는 거 제가 샘플도 조금만 이따 보여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자 올해는 어쨌든 제가 단어 대폭 늘렸고요. 기출문장 대폭 늘렸고 심지어 제가 이거 기존에 제 거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표 치는 것도 이미 인쇄로 박아놨어. 막 어떨 때는 별표가 몇 개고 열도 때는 다르던데요. 이런 애들 좀 있어서 제가 그냥 아예 픽스를 해놨으니까 아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올해 좀 바뀐 점은요. 제가 미니북을 좀 첨부해 드렸어요. 이것도 요청사항이 엄청 많았어. 진짜 많았어. 가볍게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V단어 단어장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크기도 크지 않거든? 그게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주머니에 넣어야 됐겠대.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미니북도 저희가 첨부해서 드렸으니까 그걸로 복습 열심히 하시자고. 워크북 항상 있었죠? 여러분들 워크북은요. 네가 한번 봤었던 녀석을 다시 볼 수 있게끔 조금 좀 문제 형태로 변형시켜서 좀 내기를 해놨으니까 워크북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앞뒤 확인하시면서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녀석 당연히 있죠.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떠올렸던 그 단어가 몇 번 단어 있을까라고 찾아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미니북도 넣어놨다.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 실장님 다들 우리 다 같이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챕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총 7개 챕터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북 그 다음에 인덱스 있고 미니북은 따로 들어가 있을 거고 안 헷갈려? 제대로 아니? 다 아니? 반드시 알아야 될 수거 관계를 주는 단어 초기본 단어의 본질과 확장 이걸 외워야 돼? 7가지 챕터입니다. 자 간단 간단하게만 제가 맛만 보여드릴게요. 왜 단어 수업이 필요한지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V단어 공부는 가볍게 하시되 복습을 무겁게 하시면 단 한 번에 예외 없이 모의고사가 됐던 뭐가 됐던 치명적으로 네가 배웠던 단어들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고 치명적으로 나올 거야. 선지든 본문이든 반드시 나온다. 뭘 보면 할 수 있냐면 저의 모든 모의고사 해설 강의의 총평영상을 보면 제가 항상 V단어 몇 번에 어떤 단어가 나왔다를 목록으로 칠판에 써줘. 그게 매번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올 거라고. 믿고 가야 되라. 이거 그냥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 단어 수업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도의? 도의가 아니고 명분을 제공한 강좌야. 그 정도로 센 거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챕터 넘버 원 안 헷갈려는 뭐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조심해야 될 단어예요. 딱 봤을 때 이 단어가 뭐지? 저거랑 헷갈리는데? 라고 하는 애들 중에 치명적으로 문제풀이에 작용하는 녀석들만 모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가벼워요. 저 방금 전까지 챕터 1 일부를 좀 찍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쓱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attitude, altitude, latitude, gratitude, aptitude 단 한 개도 모르면 너 지금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안 헷갈려는 이런 느낌이야. 자, 순간 어때?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위에 거 보니? causal 밑에 거 뭐야? casual 이런 느낌이야. 에이, 저 헷갈리는 거 그냥 모아놓은 거는 다른 단어정도 많은데? 얘들아 왜 내가 수업을 들으라고 하냐면 다시 강조드리지만 수업 듣고 교재 이거 두 개 다 있어야 돼. 논란의 여지 없이 교재, 수업이랑 둘 다 있어야 돼. 뭐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 다 있어야 돼. 근데 왜 내가 이걸 수업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캐주얼이 뭐야? 예를 든다. I have a casual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I have a casual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나는 친구들과 캐주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관계야? 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니? 별로 안 좋은 관계니? 여기서 또 그냥 캐주얼 옷 청바지 입고 막 아, 얘들아 친구들아! 이러면 여러분들 저 세상 가게 돼 있어. 캐주얼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야. 뭘까? 친구들과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소리야. 즉, 친하지 않다는 소리야. 부정적 뉘앙스를 너 장착할 수 있어야 돼. 너 과연 얘를 봤을 때 캐주얼만 알고 있지. 부정적 뉘앙스가 왜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뭔데? 이건 생활영어 수업이 아니에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선지로. 선지로. 그런 느낌이야.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지금은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저걸 아나? 저 정도가 되나? 한번 더 가볼게. 챕터 넘버 2. 제대로 아니? 저희 교재의 메인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가 세상 처음 보는 단어는 없어. 근데 제대로 아냐고. 그 이미지를. 왜냐면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 정답을 고르게 하거든. 예를 들어서 struggle. 이걸 봤을 때 뭔가 이제 투쟁하다. 고급 문투하다. 애쓰다. 싸우다. 이런 이미지만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선지를 틀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내가 유명한 농구 선수야. 슛을 쐈어. 하나 안 들어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 쐈는데 안 들어가. 그때 스포츠 커멘테이터 해설자가 얘기하는 거야. Oh my God. 김지영, he's struggling from the line. 김지영이 지금 struggling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지영 선수가 고급 문투하다.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잘 안 될 때 쓰는 부정적 뉘앙스가 네 머릿속에 없으면 너 문제를 뚫어내기가 힘들어. 그런 게 왜 그런지를 제가 가르쳐주는 수업이에요. 자연스럽게 체화가 될 수 있게. Exclusive 또 배타 배타적인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I exclusively love you 해석해 봐. 난 당신을 배타적으로 사랑한다? 뭐야. 이러면 안 돼. 난 너만 사랑한다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문제야. 그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미지화 시키고 몸짓 발진 행동을 통해서 안착시켜 드리는 거예요. 챕터 3 다 아니? 그냥 말 그대로 물어볼게. 이거 다 얘기해봐. 게임 게임 막 게임 이거 말고 사냥감 모르면 너 문제 있는 거야. Positive 긍정? 다 알아? 적극적인 모르면 너 지금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야. 그리고 제 교재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 설명만 하고 끝나나? 아니 기출념은 미친 듯이 집어넣었어. 그 중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기출념인데 실제에 나온 거 특히나 뭐까지 넣었냐? 제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진짜 그런 이미지다 해서 제가 영영사정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도원해서 내가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복습만 무겁게 하셔라. 반드시 알아야 될 수거 뭐 이런 것들 너 지금 모르면 문제 있는 거야. At best 보자마자 최고예요. 너 진짜 큰일 나는 거다. At best는 마이너스 최악이야. 이건 진짜 얘들아. 그러니까 At best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껏 해봐야 하면서 무시하는 말투야. 무시하는 말투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 Argue for 주장하다요. 뭐를 위하여. 찬성하다. 말할 수 있냐? 챕터 4는 그런 수거들 이거 말고도 엄청 많고요. 챕터 5 관계를 주는 단어 이건 뭐냐면 글을 읽기 위한 수업이라고 했잖아. 단어 수업만이 아니야. 이건 글을 읽기 독해야 독해. V단어는 독해 수업이야. 진짜. 반영하다 반사하다 이렇게 하면 지문이 안 뚫려. A Reflect B 둘의 관계를 노릴 수 있는 주요 단어들이 많아요. 특히나 올인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원이 말한 게 관계를 파악하라고 했거든. 그걸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A는 A는 B를 반영한대. 뭐가 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김지영의 얼굴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반영한 거래. 그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겼다. 나는 얘 때문에 얘가 됐다는 인과관계가 잡혀야 될 단어들이 있어. 지문을 뚫어내기 위해. 그런 걸 모아서 제가 이미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챕터 6 6 봐 초기본 단어의 본질과 확장. 얘들아 스쿨을 누가 몰라. 학교지. 근데 여러분들 The School of Fish School of Fish 최악이 뭘까? 물고기 학교야. 큰일 납니다. 물고기, 군집, 무리 이게 되셔야 돼. 또 Cultural 문화적인 에이 근데 문화적인 게 뭔데? 문화적인 게 뭐야? 그냥 문화 이러면 안 돼. 특정적이고 다양한 거라고 말을 해야 선지를 간다고. 그걸 왜 그런지는 제가 이 자리가 아닌 수업에서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수업을 가볍게 들으시고 무겁게 복습하시면 돼요. 챕터 너버 7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걸 외워?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닌데요? 아니야 너 프리퀸시 빈도수 말고 메가헤르츠 같은 주파수 알고 있었어? 선생님 주파수를 외워요? 예 챕터 7은 네가 이걸 굳이 내가 외워야 되는 건가? 굳이 그걸 알아야 되는 단어들만 추려놓은 걸 여기다 넣어놨어. 됐어? 주파수 알아야 돼. Zero sum game 제로 sum game 이건 경제학 용어거든? 이거 이 단어는 제가 4년 내내 5년 차 때 계속 매년 제가 지금 교재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웬걸? 2023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41, 2번 가봐. 그러면 어! 그리고 그때 수강평방 가봐. 어! 이런 거야. 알겠지? 얘들아? 꼭 네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알아야 될 것들 모아놓은 게 이걸 외워. 이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그렇게 7가지 챕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자면 헷갈릴만한 거 정리하는 챕터 제대로 본질을 알아야 되는 챕터 추가적 의미까지 더 나가야 되는 챕터 다 아니라는 건 너네 맨날 표제어만 알고 여긴 귀찮아하는데 귀찮은 걸 그래도 외워야 되게 만들어주는 챕터 수거 중에 꼬갈아야 될 수거들 그리고 관계주는 그릴끼에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네가 다 아는데 초등학생도 아는데 진짜 아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챕터들 다 시험용이니까 그리고 전문 용어인 것 같은 거 외워야 되는 챕터들 여기까지입니다. 대체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여러분들 맛보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패스 같은 거 웬만하면 있으시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될지는 제가 1강 서두에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알겠지 여러분들? 1강 서두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 방식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최대한 이번 V단어는 단어 양도 치명적인 것들을 좀 더 늘리기도 했고 최대한 친절하게 별표 작업도 좀 해놨고 미니북까지도 만들어놨고 예문도 거의 대부분 다 교체를 해서 최근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여러분들 좀 바랐으니까 난 단언컨대 이건 확신한다 99.9% 확신하는데 난 분명히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고 있을 때 오 V단어 나이스 오 V단어 파이팅 또 나왔다 이걸 미친 듯이 많이 하고 있을 거야 그걸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느끼고 시험장에서 이야 이거 하길 잘했네 라고 하는 걸 알아서 선지에 배신당하지 않고 본문에 배신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려요. 이건 독해를 위한 수업입니다. 단어 암기하는 방법 수업 아니고요. 단어의 범주를 넓혀드려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려주려고 하는 수업입니다. 1강에서 뵙지요. 긴장했습니다.